국립암센터 일부 교수들이 국제학술지 논문에 자녀를 저자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술래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융합기술연구부 김모 교수와 종양면역학연구부 김모 교수는 각각 자신의 논문 여러 편에 자녀 이름을 저자로 등재했습니다. 융합기술연구부 김 교수는 2014년 자신이 참여한 논문에 둘째 딸을 공동저자로 올렸으며 2015년에도 대학생이던 첫째 딸을 자신이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올렸습니다. 종양면역학연구부 김 교수는 2011년 고등학생이던 첫째 아들을 자신이 참여한 논문 2편에 저자로 올렸고 2014년에는 둘째 아들을 논문 1편에 공동저자로 등재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6월 임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당 논문 관련 자진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연구윤리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보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